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공보계획관으로 새로 오게 된 이보구입니다. 저희 공보계획관실의 기본 임무라는 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아울러서 우리 국회 소속기관인 입법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소사처가 실질적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 예산감시활동, 기타 의정활동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보계획관실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의사일정입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문체위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업무보고와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며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오늘 목요일 7월 30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국회 본의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새로 취임하신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후에 첫 번째 수석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전체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각 정부 측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경각심 있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 관련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21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서 총 2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한 의안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사특별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교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교정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4건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각각의 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인 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치가 선행되지 않아도 개인이나 법인이 기업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 동의 청원이 접수된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주 화요일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되어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의되었으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여성가족부의 존속 및 권한 강화에 관한 청원도 지난주 수요일 날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침해받는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5건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5건을 포함해서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요즘 관심이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이번주 국회 주요 활동 관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의외교 활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언택트 의회 외교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7월 29일입니다.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27차 한미일의원회의가 화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경제회복 방안을 비교 논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박진 의원, 홍익표 의원 등 5명 의원이 참석하여 통역 없이 직접 미국, 일본의 참석 의원들과 영어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국회 종합상의실에서 국회 주재관 화상 간대면을 개최하여 국회 주재관들과 각국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회 외교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소속 기관별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신 휴관하던 국회 도서관이 오늘 낮 2시부터 재개관합니다. 이용자 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1일 이용자는 200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열람성은 3분의 1 정도 규모로 축소해서 운영합니다. 일반 이용자는 평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 이용 1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회 소속 기관별 발간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실은 농림해양 분야 소관 대통령령, 부령 및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제시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